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 사실 이번주에 가장 큰 빅이벤트는 CPI 발표가 가장 큰 빅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CPI 발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그러고 대한민국 시장도 약간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CPI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헤드라인 CPI가 원래 예상치는 한 2.9% 예상을 했는데 3.1%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4% 미만으로 떨어질 줄 알았죠. 3.7%를 예상을 했는데 3.9%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게 쇼크였고 충격이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CPI 발표하는 날 굉장히 크게 많이 밀렸습니다. 이 CPI의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이번에 2%라고 하는 정말로 원준이 원했었던 2% 물가 지표의 2라고 하는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이었다. 이렇게 좀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2% 보지 못하고 3.1에 머물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근원 CPI가 가장 중요하죠. 연준이 CPI를 볼 때 또는 물가 지수를 볼 때 근원 CPI를 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3.9를 나와주는 바람에 사실 그 한 5개월 동안 4.1, 4.0, 3.9 이렇게 4% 내외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CPI 중에서도 근원 CPI, 근원 CPI 중에서도 근원 서비스 물가가 좀 잡혀야 된다라고 계속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 그 근원 서비스 물가에는 임금 상승률하고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거비하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 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 때문에 근원 CPI가 떨어져 주지 않고 있는 그러한 역효과가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근원 CPI가 좀 많이 잡혀주게 되면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CPI 쪽에서 2%, 2% 중반대까지라도 본다라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가 조금 당겨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패드에서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5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볼 경우에 CPI를 통계치로 최근 들어서 발표한 CPI를 볼 수 있을 텐데 CPI가 떨어져 주지 않고요. 올랐기 때문에 이 CPI 역시나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CME 패드워츠에 따르게 되면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8% 정도 이렇게 예견하고 있고요. 5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33%로 예견하고 있어서 사실 3월과 5월 달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강했었던 시장이 작년 우리나라 시장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크게 급상승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그러한 일인데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좀 올라가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저조하게 나오면서 쇼크로 나오면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자금은 사실 4개월 연속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자금에 대한 지속 여부가 좀 관건이긴 한데요. 당분간 저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이면에 탈중국에 대한 자금들이 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탈한 자금이 현재 대한민국으로 조금씩 외국인들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됐고요. 글로벌 모멘텀이 상당히 양호하죠.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최근에 IMF라든지 OECD에서 GDP 성장률을 상향했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4% 초반대, 4.1% 초반대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하반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서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달러 강세의 흐름도 역시나 이어지고 있지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시그널은 그게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죠.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5만 1,000달러, 5만 2,000달러도 역시나 바라보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증시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주변국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 34년 만에 3만 7,000 이전 고점이 3만 7,000 부근이었는데요. 3만 7,000을 뛰어넘었죠. 34년 만에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세로 돌아섰고요. 올해 연초 들어서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 엔화 약세가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워렌 버펫이 5대 상사를 매수하면서 외국인들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던 부분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계속 외국인들 자금이 일본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자금은 대한민국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만 증시도 1월 달에 부진을 털고 2월 달에서부터는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TSMC의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나와주고 있는 AI 사이클 반도체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보지 말고요. 월봉을 봤었을 때는 중국 증시가 바닷건 부근을 계속 잘 지지해주고 있는 월봉이 나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봉도 살짝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국 증시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반도체 역할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좋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들 자금이 대한민국 증시에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수출 지표를 좀 보게 되면요. 그 수출 지표 중에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다른 품목들은 떨어졌는데 유독 반도체 한 품목만 전월 동월 대비해서 전년 동월이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45% 이상 수출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거든요. 수출 지표가 코스피 지표하고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려 왔기 때문에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좋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반도체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증시 저렴한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증시 상황을 잘 예견하셔야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종목 선정으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신 이후에 저와 함께 주식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 관심권에 가질 만한 종목이 있는지 또는 관심권에서 배제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있는지 몇 가지 종목으로 이번 주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왔고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이 CXL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납품하고 있는 국내 최초로 CXL 장비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 반도체 쪽이죠.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I, 하이닉스, 인텔, 엔비디아, AMD 같이 이 칩 설계 회사들이 CXL 반도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3의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가 이 CXL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CXL 반도체는 DDR5를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다 이렇게 일컫고 있어서 그 차세대 반도체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네오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네오셈이 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네오셈이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급망 우수 협력사에 대한 부분들을 네오셈에 수상을 할 수 있게끔 상을 줬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매년 12개 품목에 대한 품목을 조사를 해서 매년 굉장히 잘한 1등 회사들에게 상을 수여하는데 네오셈이 협력 회사 중에서도 공급망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돼서 상을 수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네오셈에서는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들 글로벌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두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나 네오셈이 글로벌한 기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네오셈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예요. 현재는 SSD 검사 장비만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차세대 MBT도 현재 구성을 좀 하고 있어서 이 SSD 검사 장비의 글로벌 업체 중에서는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SSD 쪽에서는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들어서 이 CXL과 함께 이런 한 두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주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네오셈의 주봉 차트를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고 이 주봉 차트에서 중간 가격을 이 검정색 선이 주가의 위아래에서의 중간 가격을 체크해 드리는 건데요. 이 검정색 선의 중간 가격을 체크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즉 3년 정도의 주봉 차트를 열어놓고 중간 가격을 매기고요. 중간 가격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 중간 가격 위에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 가격을 매긴 이후에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확대하게 되면 중간 가격 위쪽에 포진해 있고 특히 중간 가격 위쪽에 굉장히 크게 포진해져 있으면서 이 검정색 선이 일련선이거든요. 일련선과 이격을 굉장히 크게 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480억, 370억, 740억, 100억씩 매년 한 20%에서 30%씩 이렇게 성장가도를 잘 달리고 있는 정말 미인주임에는 분명합니다. 미인주의 요건은 저는 매출액이 매년 20%에서 30%씩 성장하는 기업을 저는 미인주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오셈도 역시나 미인주에 좀 해당이 되고 이번 주에 흐름을 보게 되면 개인들은 좀 많이 샀고요. 투신도 많이 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샀는데 기타 법인이 좀 많이 팔았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팔았고 개인들이 좀 산 그러한 형국의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일봉의 흐름을 이렇게 차트로 나타나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 구간 나오고요.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데 이전 고점 부근에 있어서 아직 크게 이전 고점을 넘어가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전 고점 부근에 현재는 머물고 있고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좀 실려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직 실려주지 못하니까 이전 고점 부근을 넘지 못한 것 같아요.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전 고점 부근에 올라와져 있고 주봉상 굉장히 이격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모멘텀은 굉장히 살아있죠. CXL 반도체 지금 들어가게 되면 물릴 수 있으니까 네오셈이라고 하는 종목이 조금 밑으로 빠지거나 기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오게 되면 그때 관심권에 둘 만한 종목이 네오셈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제주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은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에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죠. 올해부터 안정적인 실질적인 성장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개화에 따라서 굉장히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될 건데 저전력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70% 됩니다. 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가려면 저전력 반도체가 필수인데 이 저전력 반도체의 매출이 70% 정도 되고요. 온 디바이스 시장이 올해부터 굉장히 커질 건데 그로 인해서 올해만 약간 천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제주반도체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정부에서 20개의 팸리스 업체를 좀 육성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팸리스 업체의 제주반도체가 포함이 되면서 금융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제작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가 좀 있었고요. 세 번째 제주반도체가 정부가 경기 용인에 한 3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주반도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있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제주반도체가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회사의 역량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제주반도체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주반도체의 주봉 차트인데요. 앞서 네오쌤을 보셨던 것처럼 제주반도체의 주봉 차트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1년선이라든지 차트의 정배열은 되어 있지만 1년선, 검정색 선이 1년선이거든요. 검정색 1년선과 굉장히 큰 이격을 벌어지고 있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부근 내외에서 계속 충돌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제주반도체가 이번 연도부터 계속해서 매출이 좋아질 거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출을 보시게 되면 1,200억, 1,900억, 1,70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800억 정도로 2023년에 한 1,800억 정도로 지난 2022년과 거의 비슷한 수축으로 나올 거고 2024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제주반도체고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의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제주반도체이긴 한데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이전 고점이 3만 8,500원 부근인데 현재도 역시나 이전 고점 부근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이전 고점을 넘어가려면 적어도 거래량이 좀 크게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어쩌면 5,000원 부근에서 3만 8,000원까지 굉장히 7,800가량 상승을 2, 3개월 만에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보여야 되는 제주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기간 조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이 윗부근에 있어서 맞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관심권에서 제외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물론 긴 안목에 있어서 네오쌤이라든지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반도체에 대한 업황 사이클은 개선이 될 겁니다. 개선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차트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21선이라든지 또는 61선이라든지 이렇게 생명선 21선이 생명선이지 않습니까? 생명선 부근 또 61선 부근 정도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눌림을 잘 가진다고 했을 때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오쌤이라든지 제주반도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은 에브리보시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에브리보시라고 하는 종목은 삼성이라든지 LG전자 쪽에서 최근에 로봇 관련되어서 M&A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로봇이 5년 내에 확실한 미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CS2024에서 LG 쪽의 사장, 조조한 사장님이죠. 그리고 삼성의 한정희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리보시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이번 주에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로봇 청소기 업체 중에서 독보적으로 3년 내에 1등을 하고 있는 업체가 에브리보시라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난 11월에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이 됐죠. 그로 인해 로봇이 실내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자율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미래 산업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로봇에 대한 M&A라든지 지분 인수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공언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에브리보시라고 하는 종목도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에브리보시라고 하는 종목의 일봉차트입니다. 일봉차트를 보시게 되면 반도체 종목, 반도체 섹터와 비슷하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도 계속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는 맞습니다. 보시면 13,000원 부근에서부터 47,000원까지 한 3버지가량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490억, 500억, 530억 2023년에는 한 300억 정도로 매출이 좀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 에브리보시라고 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 쪽에서의 기대감이 약간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죠. M&A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에브리보시 지금 47,000원 부근을 넘어가려면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리보시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관심권에서 제외하셔야 되는 종목이면 분명하지만 만일 이 21건 미만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즉 한 29,000원, 25,000원 이 내외 부근까지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분명 이 종목도 긴 안목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 단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다음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가 MSCI 한국지수에 좀 편입이 됐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 사실 전기차 이쪽에서의 배터리 쪽에서의 고용량이라든지 또는 고출력 배터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하이니켈 위주의 시장이 아마 도래가 되게 되면 이 하이니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에코프로 머티가 하이니켈 양극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타 업체들하고의 설비라든지 기술력에 있어서 3년 정도 앞서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 하이니켈 양극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타사보다 3년 정도 이렇게 앞서 있다고 하면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으면서 양극제 쪽에서의 하이니켈이 굉장히 잘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현재 하이니켈 쪽은 그렇게 상용화가 아직 안 돼 있는데 불과 몇 년 후에는 하이니켈 쪽이 상용화된다고 하면 에코프로 머티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력이 남다리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서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거와 동시에 모멘텀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 머티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이제 신규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을 잘 받은 이후에 이번에 MSCI라든지 또는 하이니켈 양극제 관련되어 있는 소식으로 인해서 차트적인 흐름으로는 올라왔는데요. 2.5점 부근 쪽에 현재는 포진해 있습니다. 20만 원과 24만 원. 에코프로 머티처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올해 상반기는 어쩔 수 없이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업황에 대한 개선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반기 쪽에서 좀 기울여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좀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은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로 매매를 해가시면서 좀 긴 안목으로 3년 내지는 5년 정도 긴 안목으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 가능하다 이런 종목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이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종목이 하이니켈 엔신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세계의 탑 브랜드 회사와 함께 공급을 진행을 하는데 5년 동안 공급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공급처, 납품하는 납품처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인 유미코아를 예견하고 있거든요. 유미코어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호재성 기사입니다. 물론 이제 뭐 계약서상에 밝히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밝힌 걸로 알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추측이기 때문에 유미코아라고 한다고 하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 1800억 정도의 전구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도 현재 증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차트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게재가 됐어요. 1월 중순 정도에 유미코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근에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고 계속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유미코아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차트적인 흐름을 보셨을 때 기존의 이전 고점 부분을 거래량을 통해서 살짝 올려줬기 때문에 눌림 가져갈 때의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5일선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에코앤드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5가지 종목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추적해서 표적해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가지셨을 때 그래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도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이 단기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지 또는 스윙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중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까지 제가 말씀드려볼 거고요. 또 종목 말미에는 매수가 또는 매도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정말로 성공 투자하시는 그러한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종목을 찾아왔으니까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래 로봇 핵심 기술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전력량을 한 90% 그걸로 인해서 절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인데 초소형 정밀 정전 용량식 엔코더를 자체 개발했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내는 최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 RS 오토메이션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상용화에 나설 경우에 전력에 대한 부분들 한 90%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로코엘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함께 AI를 통한 설계 및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협력하기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게 최근에 전해진 소식이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로봇 모션 제어 업체로서는 단일 금액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성과를 냈거든요. 수출 계약을 좀 체결을 한 그런 이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미국의 로코엘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함께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들이어서 추가적인 매출이 굉장히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 100% 무인화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2005년부터 삼성전자의 무인 반도체라든지 무인 생산할 수 있는 컨트롤러, 로봇 컨트롤러예요. 로봇 컨트롤러로 제공을 해왔고 평균 매년 한 500대 이상 로봇 컨트롤러를 제공을 해왔었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RS 오토메이션의 주봉 차트고요. 검정색 선, 2선 검정색 선이 주봉의 중간값인데 중간값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요. 위, 아래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980억, 1100억, 1000억, 그리고 한 790억처럼 이렇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뭐 1000억 내외에서 800억과 1000억 내외에서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고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지금 보시는 누적 순매수는 기간이 한 달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이렇게 계속 매수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나 기타 법인 쪽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RS 오토메이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였다고 하면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일봉 차트도 이전 고점 부근이 2만원 부근이 이전 고점 부근인데 이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크고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은 보신 것처럼 이 밑에 보조지표죠. MACD 보조지표인데 MACD 보조지표도 역시나 상승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래량도 동반되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차트의 흐름의 모양이 보이고 있어서요. 매수하는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면 한 16,000원 정도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 목표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16,000원과 16,500원 부근에서의 매수한 이 RS 오토메이션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 손절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니까요. 그렇게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 가격 손절 가격 이렇게 설정을 해서 RS 오토메이션을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매매로 인해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요.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CXL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그러한 이유인데요. CXL 반도체 쪽에서의 컨트롤러 IP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컨트롤러 IP 쪽에 굉장히 특화된 부분들을 갖고 있고 특히나 CXL 반도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IP 쪽에 굉장히 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있어서 HBM의 다음으로 가는 반도체가 CXL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HBM이 반도체를 올릴 때 한계가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CXL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올릴 때 한계가 좀 없다고 하거든요. 메모리를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두각이 되고 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메모리 컨트롤러 IP가 삼성이라든지 CXL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쪽에서의 채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삼성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으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차세대의 메모리 기술이 이 CXL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이 CXL 컨소시엄에는 삼성이라든지 구글, 엔비데 같은 굴지에 그런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회사들과 같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참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이 CXL은 서버에 필요한 이 DRAM을 거의 뭐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무한대는 아닌데 그래도 HM보다는 좀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쪽에서 CXL 컨소시엄에 좀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DRAM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HB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CXL 반도체다. 뭐 이런 평가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그런 종목이다. 더군다나 CXL 컨소시엄 회원사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설정이 됐으니까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적인 흐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지금 현재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주봉 차트의 중간값을 매기면 2만 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간 가격보다는 많이 상승해 있고 이전 고점 부분을 다 뚫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전 고점이 여기 한 번 있었고 여기 한 번 있었는데 이거를 현재는 다 뚫어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죠. 수익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11억, 50억, 100억, 180억씩 매출액은 매년 50% 이상씩 좀 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고 있는 부분들은 CXL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의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단에서는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투신 같은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봉차트도 역시나 이전 고점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봉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봉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일봉차트의 검정색 선이 일련선인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검정색 선 일련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터뜨리게 되면, 슈팅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오고요. 일련선을 현재는 보시게 되면 일련선이 이제는 저항선이 지지선이 됐죠. 저항선이 아니고요. 지지선이 돼서 지지를 잘 받은 이후에 다시금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CX 반도체 쪽에서의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전 고점 부근을 탈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전 고점 부근 정도 선에서의 매수세 즉 이전 고점 부근 정도까지 내려오는 타이밍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현재로서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CX 반도체가 계속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오일선 부근 매매가 좀 필요한 종목이 CX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매수할 수 있는 현재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3만원과 3만5백원 부근에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3만원과 3만5백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손절 가격은 2만8천원 부근이 손절 가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3만원과 3만5백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한 3만3천원 부근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3만3천원 부근까지를 목효과로 설정을 해놓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단기적인 측면의 대응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대인 거고요. 스윙적인 측면의 대응 방법은 지금 검정색 선을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정해드렸던 이 가격대 잘 지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까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아래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QR코드에 여러분이 휴대폰 카메라에 대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거거든요. 노란톡방 안에서도 종목에 대한 부분들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계속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일정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 일정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고체회로학회가 좀 열리는데요. 이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고체회로학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좀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생소하게 접하는 부분들인데 국제고체회로학회에서 SK하이닉스에서 HBM3E라고 하는 칩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HBM3E, 영어로 2이거든요. 최초로 공개하니까 공개할 때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약간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기간은 현지 시간으로요. 18일에서 22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21일입니다. 중국의 우대금리 LPR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중국 우대금리 LPR은 중국의 기준금리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년물하고 5년물 LPR이 굉장히 중요하죠.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동산 대출을 할 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지표니까 중국의 LPR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일에는 미국의 FOMC가 좀 열릴 건데요. FOMC에 대한 이전에 열렸었던 FOMC 의사로 공개가 되는 거죠. FOMC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3주 전에 이제 FOMC가 열렸죠. 그 FOMC 열린 거에 있어서 이번에 의사록이 3주 후에 공개가 되는데 이 의사록이 공개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정책 결정을 할 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세한 기록이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3주 전에 FOMC 열리면서 파워루장이 기자회견에서 다 얘기를 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상세한 기록이 FOMC 의사록에 표현이 되어 있고 특히나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좀 나와 있고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FOMC 의사록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기울여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1일이죠. 미국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11월 중순 정도에 엔비디아가 450불, 60불이 됐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종목들을 좀 관심권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말씀드려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보니까 엔비디아가 한 750불까지 거의 한 60불, 70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불과 두세 달 만에 상승인데요. 올해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시대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최근에 애플을 워렌 버핏이 좀 팔았거든요. 팔은 그런 부분들은 고점인 부분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섹터고 그런 종목임에 분명하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도 반도체의 훈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국내 반도체 섹터에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훈풍에 그런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21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 대한민국에서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금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열리는데요.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도 역시나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미국 시장이 좀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움직일 때 대한민국 시장이 그 이후에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그러한 정책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2일인 22일부터는 계속해서 신규 상장 종목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22일에는 K-Wether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기상 및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입니다. 플랫폼을 공기 측정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공기 개선 솔루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K-Wether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22일날 하고요. 22일에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부분은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지표는 부동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의 선행 지표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23일날은 코셈이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합니다. 코셈이라고 하는 종목이 주사전자 현미경 전문 제조업체예요. 그래서 나노 단위의 미생물 분석을 위한 주사전자 현미경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요. 코셈이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23일날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또 23일날은 E8라고 하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하는 E8라고 하는 종목은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제공 업체예요. 굉장히 신성한 재료를 갖고 있는 재료에 대한 종목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계속 연달아서 신규 상장을 하고 24일날은 TSMC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좋았을 걸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공장 신규식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TSMC가 2월 24일날 일본의 첫 공장 중공식을 진행을 하면서 일본에서 반도체 생산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을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TSMC하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과 SK가 잘 풀어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다음 주에 역시나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섹터가 다음 주에도 역시나 시장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들 몇 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외인 수급이 좀 중요한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가 쇼크 때문에 코스비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지수 상단 쪽에 올라와 있는데요. 더 갈 거냐 아니면 갈 만큼 갔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그 더 갈 거냐 아니면 갈 만큼 갔다 이런 표현 중에 중요한 건 이슈이고요. 그리고 수급에 의한 이슈인 건데 이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 보시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초전도체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으로 인한 시장이 전개가 될 때 굉장히 지수 상승을 뛰어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PBR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PBR 관련되어 있는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의를 내리게 되면 저 PBR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PBR이라고 하는 테마로 편승이 된 기업인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PBR이라고 하는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야 되거든요.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배당을 잘 주는 기업 또는 분기배당을 잘 이행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은 분명 주주환원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더더군다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자사주 매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기업이 나와줘야 돼요.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굉장히 크게 떠들었었던 엔터주 있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엔터주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소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각을 안 했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나쁜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그런 기업이 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처럼 돈 잘 벌고 또 이익을 잘 내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미래 성장이라든지 또는 업황이라든지 또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실적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계산되어 있는 나와 있는 실적만 가지고 계산을 했었을 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매출이 128조였죠. 네 맞습니다. 작년 매출이 128조였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11조 나왔거든요. 현대차, 대한민국의 현대차는 작년 매출이 162조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조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거의 대동소의학이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760조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현대차의 영업이익, 시가총액은 52조입니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 있죠. 물론 기업이 굉장히 그동안 잘못 해왔었던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역시나 대민국 시장이 글로벌 선진화로 가기 위한 글로벌 금융 선진화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을 잘 내딛었다. 다만 정부하고 기업들이 같이 으쌰으쌰해서 좋은 기업으로 좋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고요. 최근 들어서 PBR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PBR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PBR을 제대로 유행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테마주로 편승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냐 확실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그런 기업들로만 매매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종목들 또 우량한 종목들 매매 잘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래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 열고 들어오셔서 QR코드 되시게 되면 링크 받으실 거고요. 받으신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려볼 거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셔서 정말로 따뜻한 계좌 따뜻한 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